아야한 목소리를 주렴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권교체를 넘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모두 마음껏 일하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쓴 소리를 한다면 최재형 후보님의 지지를 보시면 30, 40, 50, 60, 부르게 나오는데 20대만 유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지도도 인지도겠지만 20파이팅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캠페인에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싶습니다. 그거에는 증조하고 솔직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정점과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방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파이팅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의 어떤 반성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싸우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젊은 층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공감을 그대로 표출해서 국민들과 공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젊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 이것들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먼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바로 20, 30대거든요. 자녀들과 또 자녀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고 그분들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또는 정치가 어떻게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정치의 행복을 그렇게 걸어나가겠고요. 우리 최경민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정치가 반영해서 정말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만드는데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은 물론 또 앞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계층을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해서 앞으로 제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정권교체를 넘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모두 어떤 걸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일하고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